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경제의 핵심축은 공급망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깨끗한 원료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아야 제품을 만들어 교역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 같은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호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여면석 기자입니다. 호주 북준주에 위치한 리튬광산.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의 핵심이 되는 광물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확보하려는 핵심 광물입니다. 이 같은 기업들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곳이 바로 호주인데 핵심 광물들의 매장량이 풍부해 중국 등 특정 국가들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호주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천연가스 수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만큼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기대감도 큽니다. 이와 함께 호주가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친환경입니다. 미국의 인플레 방지법과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안 등 최근 여러 국가들이 제품의 친환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제품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원료에까지 친환경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료의 친환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실제 호주 북준주와 서호주주의 경우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조성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광물 채굴부터 필요한 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호주의 친환경성은 탈탄소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우리나라의 전문성과 호주의 자원 그리고 탄소중립을 위한 두 나라의 의지가 더해지면 탈탄소 사회 구축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